오늘의 일장에서 απο지negigkeiten parallels 예전의 외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행히 한국국토정보공사 스캔한 상품을 포장대로 이동해주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? 오빠 왜 이게? 왜 불러 이게? 안개가 이렇게 자욱한데 아 눈부시라 사야구여 오늘 저녁에 사야구여 뉴욕치고여 오늘 저녁에 뺄즈는 오일이 데이기 너무 신기하다 짜장면 짜장면 하루나 메인이야 낚시할 수 있을까? 낚시? 잠깐 여기 올 때 낚시하는 사람 많던데? 방파젠가 어디? 방파젠가 어디? 방파젠가 어디? 방파젠가 어디? 그때도 아니야 어지러워 어지러워 왜? 풀룽거려가지고 여기 터봐 자기로 터봐 자기로 걸린다 뭐? 흐흐흐 흐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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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 아 아 non 언 아 야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수아 예수 맛있어 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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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다행히 말씀드렸어요 안전한 구경 벌써 이게 다행이로 다행이요 이것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왔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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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빵 먹었대 아, 들켰다 짜먹을래 이제 찍어주세요 일찍 음식 얘기할 때 너가 나랑 해네 장난 해봐 그리고 고기엔 잠참이 좀 내가 내 목을 약간 내 잠을 생각을 했다 그러면 지금 그리기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